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솔리드 싱킹 이볼브 2016 신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알테어 신예랑입니다. 이번 신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저 인터페이스와 워크플로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에는 기존에 있는 테마보다는 더 밝고 선명한 색상이 추가가 되어서 사용자가 좀 더 워크플로우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배경 이미지 부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직접 배경 이미지를 불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크기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동 부분은 컨트롤 패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비디오처럼 이미지 파일을 불러드리게 되면은 직접 모델링 뷰에서 드래그로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아이콘을 활용을 해서 회전이라든지 스케일 조절을 직접 모델링 뷰에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델링 피드백이라는 부분이 들어왔는데요. 기존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능을 실패한 경우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빨간색으로 보이게만 됐었는데 이제 모델링 피드백 부분이 추가가 됨으로써 어떠한 부분에서 실패가 이루어졌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정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냅샷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스냅샷 기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뷰가 보이는 현재 그 뷰를 기준으로 이미지 캡쳐를 하실 수가 있고요. 뷰 상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모델 스냅샷을 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콘을 누르시고 실질적으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 브라우저에 지금 보시는 이러한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요. 그 내에서 확대, 축소, 조절을 하셔서 자세하게 보실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캡쳐된 이미지의 백그라운드를 사용자가 컨트롤을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컨트롤 패널 내에서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고 지정을 해주시면은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스크린 캡쳐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카메라 컨트롤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컨트롤은 앞에 보시는 스냅샷이라든지 또는 어떤 렌더링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이제 움직임을 제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동을 락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락킹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이는 이 3D뷰 상에서 움직이실 수가 없도록 이제 고정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모델링 뷰입니다. 모델링 뷰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강화되고 새로운 기능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전의 시작 포인트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당연히 회전에 대해서 당연히 수행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단지 새로운 기능은 이제 내가 원하는 시작 지점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보이시는 핸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클릭을 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스트레이트하게 일렬로 정렬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렬로 얼라인 시키는 데 좀 더 편리한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로프트의 자동 정렬이라는 기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프트 아이콘으로 접근을 하실 때 바로 그냥 클릭을 하지 마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로프트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자동 정렬이라는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기존에는 이제 로프트라는 기능이 프로파일 커브와 이런 레일 커브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야만 로프트가 제대로 실행이 됐는데 현재 이 자동 정렬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서피스를 내가 원하는 프로파일과 레일에 맞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래프트 도구가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언어라이즈 부분에 드래프트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특히나 어떤 사출 성형의 설계에 있어서 일부 가능성을 바로 이볼부 내에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풀링되는 이러한 디렉션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어떤 네거티브한 어떤 드래프트 또는 포지티브한 드래프트 이러한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브 교차 도구입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교차 도구가 좀 더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먼저 교차되는 커브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교차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선택한 이 세 개의 커브에 대해서 자동으로 교차되는 포인트 지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크 하나만으로 이제 내가 이 커브에 교차되는 어떤 윤곽을 쉽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곡선 분할 도구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마찬가지로 생성된 커브를 이렇게 분할을 시켜주고요. 이러한 분할된 커브들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컨스트럭션 히스토리에 하나의 묶음으로 생성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이런 핸들들을 사용을 해서 쉽게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을 직접 트랜스레이트를 시켜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폴리녹스 부분에서의 강화된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크레이징 부분인데요. 폴리녹스에서 이제 엣지 부분을 에디팅을 할 때 내가 선택한 그 엣지 부분들을 크레이징을 시키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엣지에 피팅이 되도록 날카롭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혹시 인스파이어를 아신다면 인스파이어에서도 날카롭게라는 기능과 이제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폴리녹스에서 로컬 축이 이제 자동으로 감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폴리녹스의 서피스를 수정을 할 때 이러한 로컬 축이 자동으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한 서피스에 대해서 좀 더 에디팅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로컬 축이 감지가 바로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어드바스 셀렉션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서피스에 있어서 다수의 어떠한 서피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 선택을 어드바스 셀렉션 모드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다수를 선택할 것인가를 핸들을 통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한번 클릭만으로 핸들을 한번 클릭만으로 다수를 이렇게 쉽게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핸들들을 이용을 해서 자수를 선택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얼른 언셀렉트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서피스에 대해서 에디팅을 할 때 이제 지오메트리에 있어서 어떤 위상의 문제가 있을 때 사용자가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색상으로 먼저 프리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면에 대해서 미리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먼저 일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위상으로서 조금 문제가 될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 이제 실패가 될 부분들을 방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렌더링 부분입니다. 렌더링에 있어서는 이제 환경 맵이 강화가 되고 당연히 추가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우선 환경 맵이 이제 몇 가지 더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라운드를 쉽게 체크만으로 사용자가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맞게 뒤에 그라운드에 맞게 이제 그림자가 생긴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운 재료가 몇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 부분들에 대해서 모사를 할 수 있도록 재료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새로운 질감의 금속 등과 같이 좀 정밀한 텍스처를 표현이 되도록 여러 가지 재료 라이브러리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소, 섬유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아래에 있는 그림도 이런 탄소, 섬유를 추가로 이제 입력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렌더링의 저희 2016을 사용을 한 렌더링의 예제고요. 그리고 기존에 다 아시겠지만 불러드리는 부분,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랭기지 부분, 모에스 부분은 다음과, 2016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솔리드 싱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라든지 이런 문의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설치를 직접 하시거나 뭐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솔리드 싱킹 닷컴이라는 부분에 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설치를 다운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 주시면은 현재 직접 저희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다운로드에 가셔서 프로덕트를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맞게 그리고 오에스에 맞게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모시는 트라이 바이에 가셔서 원하는 구분에 맞게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볼브의 신기능에 대해서만 오늘은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볼브에 대한 신기능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